슈퍼의 스타케이 죄송합니다. 녹음 상황 악화로 청취에 불편함이 있겠습니다. 엔지니어를 매우 때려주십시오. 네 저희 마켓 소식까지 잘 알아봤습니다. 마켓 소식 마지막으로 저희가 딴집 마켓의 새 얼굴 공채가 마감되었다는 말씀. 진짜 예상과 틀리지 않게. 정말 또 여성요원이 들어왔습니다. 여성요원인 프로필스요. 저는 성별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만. 면접의 성비는 어떻게 됐죠? 4대1이었죠. 여자가 1인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를 뽑았다는. 저는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퇴원 과정에서 면접도 진행하고. 머리 길이를 보셨다고. 어깨 위로 올라가는 머리 남부 보셨다고. 그렇지 않아요. 당황하시고 계셔. 아닙니다. 뭐 어떻게 해. 취재에 가장 필요한.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최선의 판단이었어요. 마켓 취재 요원이잖아요. 취재에 가장 적합한 능력이랄까요? 그런 게 뭔가요? 아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네.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 이게 왜 물어봤냐면은 우리 게시판에도 보니까 취준생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그 면접 오신 분께 말씀드린 게 그런 거예요. 면접에 수차례 불합격을 하든 합격을 하든 면접을 진행하는 회사 쪽 사람들이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은요? 취재들도 몰라요. 최선이 있기를 바라고 판단하는 거지만 그게 결과적으로 최선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뽑아놓고. A를 뽑았는데 사실은 C가 최선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단지 면접관들 눈에는 그냥 A가 제일 확률적으로 잘할 것 같다 보이니까 투영을 하는 거겠지만.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면접을 보시던 입장에서 면접관의 입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아 지금 만약에 면접 보는 입장이 되면은 아 이면을 좀 보완하겠다 싶은 이런 거. 그거는 그런 건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지금 이렇게 제일 주관적인. 그럼 다 개인적인 의견이죠. 옛날에는 내가 정말 일을 잘해 보이고 싶은 거죠. 그리고 저 사람들이 나한테 주는 돈이 아깝지 않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는 게 더 비중이 컸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저분이 우리 회사 직원들하고 잘 어울려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성향이라고 말하면 좀 웃기고 괴가 반드시 비슷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냥 별 큰 마찰 없이 잘 이제 우리랑 같이 일하게 될까. 그 부분을 좀 더 많이 보게 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런 부분은 신경을 솔직히 아예 못 쓰진 않았어도 여기에는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만약에.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 자기가 원하는 회사가 있으면은 그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을 좀 보면은 도움이 되겠네요. 도움이 되겠죠. 근데 뭐 도움 당체에 알 수가 없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디테일하기에는 좀 어려우니까. 사실 이거 왕도가 없는 거라. 사람이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데 왕도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오이시러랑 소개팅을 해서. 오이시러가 지금까지 10명의 남자가 소개팅을 했는데. 어떤 남자한테는 오이시러가 평생에 만난 여자 중에 제일 결혼하고 싶은 여자일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남자한테는 오이시러가 그냥 사귀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굳이 아니어도 상관없고.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진짜. 나한테는 최악의 남친이 어떤 여자한테는 진짜. 최고의 남자친구잖아요. 최고의 선택의 신랑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거의 그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얘기를 하게 됩니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언제와나와 같이 2부는 지난 방송에 대한 청취 후기. 그렇죠. 청취 후기이자 저에게 추가 정보를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TN님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네네. 그렇죠. 그렇군요. 청취 후기 방송이죠. 네. 오늘은 특별히 제목만 모아놓고. 사실 거의 다 저희는 따로 개인적으로 본 청취 후기들입니다만. 네. 다시 여기에 제목만 모아놓고 오늘은 닉네임도 없습니다. 잘라놓고. 네. 제목만 보고 선택하는 청취 후기 낭독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원님 먼저 한번 불러주시죠. 저는 세상에나 빅그린에서 이런 이벤트를 하는군요. 네. 아 끌리네요. 우리 주님 광고주님. 주님을 아브락사스님께서 작성해 주셨어요. 아 역시 또 저희의 본질을 잘하여 깨고 계시다. 우와 배송비만 내면 샘플킷이 무료. 어머 그런가요? 네. 맞아요. 샘플을 공짜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배송비만 주시면 그런 이벤트를 진행 중이시죠. 저도 신청했어요. 아 진짜요? 결제했습니다. 좋아요. 어디서 단지 마켓 들어가면 바로. 이벤트 관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오 좋습니다. 아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빅그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바로 빅그린 광고를 해야겠어요. 자연스럽게. 네. 이번 그러면은 광고는 우리 또 청취자 후기를 인용해서 쓰면 되겠다. 여기 보면은 그런거없다님의 글고보니 잊고 있었던 사용 후기. 클릭 한번 해줘서 읽어주세요. 네. 빅그린 투 쓰리 샴푸 다 썼습니다. 한 달쯤 된 것 같네요. 광고 카피가 절대 허언이 아니더군요. 정말로 머리카락에 힘이 생겨서 뭔가 모발이 굵어진 느낌도 있었고 꼿꼿해진 느낌도 있더라고요. 막 애들이 독립심이 생기고 막 의연해지고 그런 듯. 빅그린이 있으면 머리카락에 자아가 생기나요? 아 자아가? 머리카락이 의연해집니다. 아 불가합니다. 사용 중에는 막연하게 저런 느낌적인 느낌만 느꼈었는데 차이를 보다 확실하게 느끼게 된 건 투 쓰리 샴푸가 다 떨어져서 다른 샴푸를 쓰게 된 요즘이네요. 맞아. 뭐든지 다른 걸 있으면. 근데 진짜 갈아타봐야. 갈아타면 딱 느껴집니다. 뭐랄까 모발이 다시 가늘어지고 힘이 빠진 건지 독립의지가 꺾였는지 모발이 다소곳하게 가라앉네요. 그래서 손으로 그냥 쓱쓱 넘겨도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가르마도 원하는 대로 잘 타지고 좀 더 멋스러워진듯. 뭐지? 뭔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PR하셨어. 아 뭐 제가 평소 탈모나 기타 다른 두피나 모발 고민이 별로 없던지라 에헷. 그래도 딴지마켓 사랑합니다. 물론 로라, 상녀, 딴지마켓, 홀짝. 넘사벽이 그 사이에 있고 마지막에 전에 오이시랑. 그러지 마세요. 우리 오이야. 아니 이분이 저한테 관심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 굉장히 균형적인 아이야. 그런 거 있잖아요. 정상시하는 멘탈의 소유자야. 좋아하는 여자 있으면 일부러 관심 없는 척하는 그런 남자들. 침대침대 거리는. 알겠어요. 닉네임 기억해 드릴게요. 그런가 없다. 그런가 없다. 그런가 없다님이. 네. 그 우리를 또 도발하셨어요. 어떻게요? 42-2와 실망이 났고. 어머나. 로라님이 복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을 그만할 수 없다면서. 네. 그래서 뭐 하편에는 다음 편이 있으면 자기가 게스트로 나오시겠다고. 어머나.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후기도 읽어드렸으니까 제가 왜 오이시러 양이랑 지난번에 그 샵에 가가지고 산 선물이 있잖아요. 그거요? 네. 그거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머나. 뭐 자신 있으시다니까. 아 그거 되게 좋아요. 잘 쓰시라고. 되게 예뻐요. 들고 다니기도 좋고. 네. 개인적으로 받으시면 인증샷 꼭 올려주세요. 꼭 올려주세요. 네. 그 빅그린 샘플킷 증정하는 거 이벤트에 에센스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신청하는 게. 곧 들어옵니다. 샘플 종류가 다섯 개인데. 그 다섯 개 그냥 다 선택해도 다 보내주시더라고요. 수량만 한 개씩만 해가지고. 다 보내주는 거 맞지? 네. 다 보내요. 저 다 해가지고 배송비 결제했더니 다섯 개 다 배송 대기 되어 있더라고요. 빅그린 샘플킷 무료체험 이벤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네. 배송비 3천 원만 부담하시면 아래 샘플킷을 발송해드리는데 종류당 한 세트씩만 발송된다는 점. 아무리 수량을 100개를 찍으셔도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세트씩. 근데 뭘 드리냐. 첫 번째 투 쓰리 약산성 헤어케어 시스템 3종 샘플킷. 투 쓰리 샴푸 7ml. 투 쓰리 트리트먼트 7ml. 투 쓰리 헤어팩 3ml. 이게 3종 한 세트고요. 두 번째 내추럴 페이스 케어 2종. 워싱 오일 2ml. 1회용 워싱 타월까지 해서 이거 한 세트. 스킨 베리어 베이비 4종 샘플킷. 샴푸 앤 바디워시, 샤워 오일, 크리미 로션, 마사지 오일까지. 이건 베이비 킷 한 세트. 네. 네 번째 임산부 케어 3종 킷. 임산부 샴푸, 트리트먼트, 임산부 터미 크림. 이거는 뭐냐면 튼살방지용 크림이죠. 이거 한 세트. 마지막 다섯 번째 데미지 케어 헤어 에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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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그냥. 이거 저희 2월에 입점 예정되어 있는 심상인데. 기가 막힙니다. 이 다섯 세트 각 하나씩 3,000원 배송비 결제만 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거 한 번 진짜 써봐야겠네요. 저 바로 가서 구매할래요. 저는 이미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빅그린 다른 상품 구매하면서 배송비가 부담이 돼 있다면 묶은 배송으로 묶으시면 그냥 받을 수 있어요. 그런 방법이 있다는 점.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소개해드렸지만 빅그린 2,3 헤어 앤 바디케어 기프트 세트가 저희 이제 설 대목을 맞아요. 선물용으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큰 거 한 상자 시키면 작은 거 한 상자 딸려옵니다. 그래서 작은 선물을 드려야 될 곳에는 가볍게 가벼운 마음으로 무료로 받은 걸로 드리면 되겠습니다. 무료로 받은 거 드리지만 돈 주고 산티를 팍팍 낼 수 있는 좋은 상품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니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빅그린은 선물용으로 깔끔합니다. 아까 1부에서 말씀드렸지만 큰 돈 안 드리고 드렸는데 뭔가 두피에 문제가 있거나 머리카락에 고민이 많으셨던 주위 친지 분들이나 고마움을 표현해야 될 분들에게 딱 드리고 나면 바로 리턴 콜이 올 겁니다. 한 달 대략 한 달 후에 이거 어디서 났느냐. 그쵸. 저희가 잘 되면 여러분께도 저희가 더 큰 사랑을 나눠드릴 수 있을지 않을까. 더 양질의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빅그린 광고를 이 타이밍에서 듣고 마저 청취 후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빅그린 투, 쓰리 샴푸. 이걸 쓰면 머리카락에 힘이 생깁니다. 말도 안 되는. 제가 지난 시간에 머리카락이 힘이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서 광고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로 힘이 생긴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광고를 연장하였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매 후기를 통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딴지마켓 재구매율 53%에 빛나는 빅그린 투, 쓰리 샴푸. 23위로 변화가 없으면 100%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딴지마켓에서 확인하세요. 저는 방송이 유료 광고가 들어오면서 말이죠. 광고를 진행한 직후가 이렇게 보람차할 수 없어요. 우리가 또 이렇게 열심히 광고했구나. PPL을 열심히 했구나. 저희는 이제 앞으로 딸국질도 딸국질이나 이렇게 하는 목소리에 가다듬는 것도 이렇게 할 거예요. 네, 좋아. 기침도 그렇지. 좋은데? 이런 거지. 생활 속의 PPL. 그렇습니다. 빼밀 그레이네. 머리 툭툭 튀는... 좋아. 이건 좀 심했다. 알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는 PPL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다음입니다. 저는... 네. 역시나 이런 제목의 마음이 가요. 1011번 게시물이네요. 구매 인증, 딴지 스택기, 두리안. 아, 역시 인증. 그래. 네. 인증글은 팍팍 읽어드려야 됩니다. 제가... 좋은 친구 이인님이... 네, 좋은 친구 이인님의 구매 인증, 딴지 스택기, 두리안. 네. 1월 27일에 올려주셨네요. 아, 구매 내역을 이렇게 캡쳐를 올려주셨어요. 집에서 30초 거리에 김밥천국 VVIP 회원입니다. 각각 거 싸고 메뉴도 많은 편이라 해먹기 귀찮을 때 자주 가는데 들어가자마자 일하시는 아줌마들께서 어서 오세요라고 하며 화나고 웃어 반겨주시는데 짧은 하루 중 누군가가 나를 향해 이렇게 반가워해주는 웃어주세요. 어우... 좋은 친구 투님 결혼하시지 않으셨나? 제가 헷갈리고 있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가서 먹기에는 맛이나 영양적인 면에서나 썩 좋은 곳은 아니기에 원래 김밥천국은 맛이나 영양면에서 썩 좋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만 원래 모든 음식을 매일 똑같은 데서 먹으면 좋지는 않아요.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마이 레벨에 맞지 않는 핫플레이스를 가거나 지름실의 강림으로 집에서 간단하지만 그럴듯한 요리재료를 질러서 우리집 셰프가 되어보곤 합니다. 아, 우리집 셰프. 딴지 스택기가 도착하자마자 달려들어 무식하게 포장을 뜯어내고 매뉴얼을 꼼꼼히 두 번, 세 번 읽었습니다. 이미 슈퍼스타K 방송에서 조리법을 들어서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기왕 먹는 고기 좀 더 맛있게 먹어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아, 제가 이 딴지 스택기를 이제 검증하면서 말이죠. 집에서 실제 고기를 사가지고 스테이크도 좀 해보고 한 결과 제가 고든 렌즈 동영상 인용에 많이 살펴봤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스테이크는 괜찮은 퀄리티의 올리브 오일을 살짝 기름에 두른 다음에 그 후라이팬에서 달굴 때 그 고기를 구우시면 좋고 그 다음 어느 정도 익어갈 때 버터를 한 숟가락 푸짐하게 퍼가지고 버터를 다 녹여낸 다음에 후라이팬에 살짝 기울여서 버터 녹은 물이 이렇게 있을 때 숟가락을 퍼가지고 끊임없이 끼얹어줍니다. 여기 정도만 해도 이미 대충 퀄리티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마무리할 때 통후추 갈아서 좀 해주고 머릿속으로 그 이미지가 너무 여름다. 네, 그러면 뭐 거의 나도 쉐프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딴지 스택기로 했다. 그러면 뭐 말할 나위가 없는 겁니다. 이미 한 번 다 익혀버린 거기 때문에 이미 거기에 간도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좋은 식재료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딴지 스택기는 수분이 날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전자레인지 조리하시면 안 되고요. 후라이팬에 살짝 달궈야 되는데 그래서 하여튼 저녁 식사식에는 바로 요리에 돌입하셨대요. 집에 부재료가 뭐가 있을까 싶어 뒤져보니 감자와 방울토마토가 있네요. 이런 럭키한 일이 가니쉬 아, 방울토마토 좋아요. 호주산 청정 부채살을 정성껏 진공포장해서 뜯어서 후라이팬에 오이를 두르고 아기를 바닥에 조심스럽게 누워놓듯 아, 아기를 바닥에 누워놓듯 후라이팬에 고기를 살며시 내려놨다고 하니까 굉장히 누워놨어요. 아기가 있으신가? 포장에 남은 육즙을 탈탈탈으로 잘 부어주고 생애 처음으로 타이머 앱까지 사용해가며 앞뒤로 삶으면 고기를 묶고 이런 자세 좋아요. 이거 하면 내가 진짜 뭐 되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하면 감자와 미니토마토를 볶고 나름 그럴듯하게 스테키와 부재료를 접시에 배치시켜 여친과 같이 냠냠 먹었습니다. 딴집 스테키들에 열심히 설명해 주는데 여친은 등등등, 마늘등, 폭풍, 흡입 10분도 한 대 다 먹더군요. 그렇게 먹으면 맛은 언제 느끼나 싶은데 그만큼 맛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맛이라는 거 잘 설명은 못하지만 글로 하는 맛의 서술이 큰 전달 효과가 있나도 싶지만 일단 두툼하면서도 씹을 때 느끼는 원초적인 혀의 감촉에 의한 고기의 식감과 레벨 판독 기능은 거짓말을 할 수는 없지요. 매뉴얼에 나온 대로 적당히 갈아서 만든 잡육 따위가 아니르고 생육 그대로라서 퀄리티를 감지했고요. 스테이크에 생명 육즙도 풍부하고 씹는 맛 부드럽고 아직도 3개 먹고 9개 남았다는 사실이 저를 설레게 합니다. 이 뒤에 쭈루룩 더 긴 설명이 나와있지만 시간상 다 읽을 수는 없고 이거까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다른 고기와의 가성비 비교를 하자면 지난주 이달에 외식 핫플레이스로 정해서 갔던 설해마을 땡땡본점에서 먹었던 7만원 상당의 고추장 스테이크 플러스 흑임자 치킨 디너 코스 메뉴에서 나왔던 스테이크보다 더 맛있었습니다. 어머어머어머어머 네 이 뒤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딱 임팩트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끝내주네. 멋지네요. 아 좋습니다. 인증사진을 올리고 싶으나 그냥 정신없이 먹기 바빠서 깜빡했네요. 네. 아 좋은 후기입니다. 근데 확실히 사람이 경쟁과 뭔가 비교 이런게 어쩔 수 없나봐요. 이 7만원짜리보다 낫다는 말에 바로 구미가 아 그렇죠. 땡기네. 너보다 나 하면 이게 사실 비교가 좋은게 아닌데 네. 이렇게 비교해주시면 확 또 오죠. 좀 더 와닿죠. 확 와닿죠. 아 좋은 청취 후기 및 네. 사실은 구매 인증 후기죠. 네. 그쵸. 뭔가 라면 먹고 갈래 이거 말고 네. 스테이크 먹고 갈래. 한번 끼얹어 주세요. 훌륭합니다. 빨아놓고 네. 아 나 이 버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실제로 그 냉부에 같은 프로그램 보더라도 네. 버터나 설탕 엄청 들어가더만 어떤 때려넣더만 아 진짜 장난 아니에요. 야 저 버터를 반을 녹이는 게 그렇고 설탕을 막 사부로 푸다 이렇게 옆에 이렇게 보다가 아 저러면 맛있어야지 응당 맛있어야지 그러니까 설탕이랑 기름이 들어가는데 아끼지 마세요. 제로가 제로로만 안 아껴도 탁탕 넣으세요. 운동하면 되죠. 그리고 음식 만드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설탕이나 이런 거 맛을 내려면은 많이 들어와요. 진짜 많이 넣어야지 맛이 나더라고요. 된탕찌개에도 들어가는데 원래 이게 이도저도 아니게 애매하게 붓는 것보다 들이으면 네. 맛이 나게 마련이죠. 아 근데 그 청취자 의견 중에 그 조지킹님이 지난해에서 우리 네. 아마존 아 어디였죠? 중국 거기? 알리바바? 네. 맛이 나게 마련이죠. 아 근데 그 청취자 의견 중에 그 조지킹님이 지난해에서 우리 네. 아마존 아 어디였죠? 중국 거기? 알리바바? 네. 거기서 구매한 아 맞아 맞아. 저도 봤어요. 나도 봤어. 마스크 똑같은 거 똑같은 거 네. 가지신 분이 있더라고요. 난 여기서 두 가지에 놀랐어요. 뭐요? 듣기만 하고 알아내셨다는 것도 놀랍지만 그거를 정말 똑같은 걸 사신 분이었다는 게 아니 우리 나중에 공방 같은 거 하면은 꼭 그거 쓰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쓰고 오시면 저희가 격하게 아는 격하게 반가워야 되겠습니다. 하이파이브를 착 하이파이브 그 사람이다. 바로 그리고 조지킹 국장을 저희가 소환 해드리겠습니다. 커플 뭐 모자 마스크라고 인증샷 찍으시고 한 분씩만 더 네. 그 후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면 제가 한번 골라볼게요. 저는 정말 내가 이런 사람은 아닌데가 끌리네요. 네. 어떤 분인가요? 메모리님 물결 아 인증샷을 올리셨어요. 라이트밀 도시락 인증샷을 올리시고 2주 연속 인증 올림 덜덜덜덜 근데 집에서 밥 먹는 게 저녁 한 끼인데 아침은 토스트나 고구마 구워 먹어서 요즘 계속 일이 생겨서 집에서 밥을 못 먹고 있어 아직 시식을 못해봤다. 네. 뭐 냉동실에 쟁여놓고 있다가 언제든 꺼내 먹으면 되니까 그나저나 담주는 뭐 지르고 인증을 해야 할까나 흠 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 이렇게 매주 인증의 물결들이 네. 메모리님께서 지난주에는 우리 홀짝 기자님의 책을 인증하셨어요. 세상에 4세남 독자님이시네요. 4세남 이제 그 단어 아예 정착된 건가요? 4세남? 물어보지 말래서 내가 말해라 그냥 4세남 졸라 부끄럽게 자 다음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싶은 정치 후기는요. 네. 하나가 매우 땡기나 이거는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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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알겠다 근데 아 아니요 그 안 할 거예요. 까만머리님 걸 읽어드릴게요. 네. 42-1의 저비용 항공사에 대해 저도 한마디 거들래요. 그래서 경험담을 말씀해주셨어요. 까만머리님께서 예고했던 바와 같이 저는 이번에 저비용 항공사를 타고 타이완에 다녔습니다. 맞아요. 아 네 남겨주셨죠? 오이시러 미국 가있을 때 곧 떠나신다고 아 갔다 오셨군요. 타이완에 갔다 오셨군요. 다녀오셨군요. 아 이게 또 타이완이 또 요새 논란의 한 복판에 있었던 곳인데 그렇죠. 총통선거 엔드 쯔위사태로 네네. 아니 근데 우리 아까 전에 대완 얘기 했었잖아요. 우리 해외 어? 방송 한번 하자. 아 가까운 곳으로 우리 해외 녹음 한번 해볼까 했는데 네. 그리고 이제 오키나와 대만 중국 이렇게 가까운 라인이었죠. 셋 중 하나. 아 대만은 지금 예전엔 거의 없던 네. 사상 초유의 혹한이 불어닥쳤다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400년 만에 눈이 왔고요. 그리고 무려 영상 4도까지 떨어져가지고 대만에 그런 일이 없다고 해요. 아 영상 4도. 네네. 근데 이제 혹한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속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 하긴 그렇군요. 오늘 따뜻한 재발이기 때문에 하여튼 마저 읽어드릴게요. 저비용 항공사를 타고 타이완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원래 싼 것에는 싼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저비용 항공사에 대해 의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번 여행을 통해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오게 되었는데요. 첫째 항공권 예매하신 분이 제 영문명을 잘못 기재하셨는데 탈 때는 보딩 패스에 수기로 수정해 주시고 탈 수 있도록 직원분이 도와주셨습니다만 돌아오는 편은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직접 수정하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안 하면 취소하고 다시 헤매하는 거라 왕복 티켓 값에 버금가는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요. 본인 실수가 아닌데 이렇게 되면 굳이 저비용 항공사를 타고 가는 의미가 없어지죠. 그리고 고객센터에 전화 연결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데도 문제가 있고요. 여행 기간에는 신경이 매우 많이 쓰였습니다. 걱정을 한가다 감고 여행을 시작했어요. 일단 예약할 때 실수한 사람의 잘못이 있기는 하나 역시 저비용 항공사는 고객센터에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두 번째 홀장님께서 결함과 지연이 잦다고 하셨죠.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인용한 보도 뉴스 뉴스 보도 자료에 의하면 그랬죠. 한국으로 돌아올 때 기체 결함 문제를 해결하느라 3시간을 기다리랬다가 2시간을 더 기다리랬다가 1시간 반을 더 기다리랬다가 블라블라 자꾸 지연시키는 게 미안했는지 종이컵 한 잔 사이즈의 물과 참크래커 같이 생긴 비스킷 3개를 주긴 했습니다만 원래는 6시 15분 비행기였는데 다음날 새벽 1시에 이륙했습니다. 이륙할 때도 후덜덜 정말 고친 거 맞아라는 의심과 자꾸만 들고 의심이 확실히 저비용 항공사는 저비용인 만큼 관리나 서비스족이 약하다는 걸 절감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의 시간과 제 몸의 에너지도 재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블론이죠. 돈을 절약하고 시간과 제 에너지를 지불한 것이 과연 싼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저비용 항공사는 너무 복불복이에요 라고 했는데 여행의 강자죠. 여행왕 고춘대민청춘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저비용 항공사는 여행을 아는 몸에게 유리한 구조입니다. 한국에서 출발하는 여정은 비교적 한국화된 서비스가 적용되어 있지만 현지에서는 그냥 FM대로입니다. 얄짤 없습니다. 영문기제도 어떤 항공사에서는 변경 시 돈을 내고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까마머리처럼 취소하고 다시 예매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긴장감을 가지고 예매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화 같은 경우에는 대표 번호 말고 구글링으로 찾아보면 다른 전화라인들이 있습니다. 아 이런 좋은 정보네요. 예를 들어 다른 고객센터에서 다른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곳들 급할 땐 구글링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결항과 지원에도 저비용인 만큼 스스로 리스크를 부담해야 합니다. 에어캐나다 같은 경우는 하루 가까이 지원을 해도 별 보상이 없습니다. 오히려 승객들이 그러려니 하고 있는 거 보니 신기하기도 하더군요. 저비용 항공사 이용은 편안한 관광 목적이라면 비추드립니다. 아 검색해보니 S항공을 탔었군요. 보잉 787일 텐데 고장 이슈가 많은 기체 위로드립니다. 굉장히 꿀팁이네요. 이런 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보잉 787도 관련 업종에 종사를 하시는가? 뭐지 도대체? 민통중님께서는 저의 여행 특집 같은 거 할 때 나와주세요. 좋은데? 네 나와주세요. 여기까지 한번 청취후기래.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이슈를 다룰 때나 사연을 소개할 때나 저희가 조사한 걸 말씀드릴 때 굉장히 조심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저비용 항공사를 통으로 싸잡아서 비난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문제는 또 반대로 뭐가 있냐면 이런 현상들이 어쨌든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불특정하게 계속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요새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게 지하철 4호선입니다. 아 맞아요. 1월 달에만 벌써 두 번 고장났어요. 그리고 1월 초에 고장났을 때는 굴로 사람들이 나오는 제면들이 나오는데 얼마 며칠 전에 또 고장났어. 그래서 저희 실제로 저희 회사 직원들도 그것 때문에 좀 회사에 늦어가지고 물론 저희야 그런 것 때문에 늦는 것 같고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만 여튼 지금 반복적으로 뭔가 한 라인에서 사고가 고장이 계속 나고 있다는 게 심각하죠. 불안하기도 하고 아주 대규모로 뭔가를 정비하려고 하고 시스템을 안전에 좀 더 뭔가 신경을 기울이려고 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만 여전히 아닌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의지로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데는 돈을 써야 돼요. 단순히 대중교통 운영 사업에 적자가 나고 지하철이 돈 때문에 자꾸 인원 감축하고 이러면 아니 정비하는 사람을 줄여놓고 안전액에 신경을 쓰라고 말만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고장이 난다는 건 분명한 문제가 있다는 건데 계속 때우기 식으로 고쳐가지고 뭔가 제가 볼 땐 이건 인력문제 제일 클 수 있다고 봐요. 실제로 2000년대 초반 이후에 계속 이런 쪽에 지속적으로 민영화 사업이 진행되고 민영화가 되면 반드시 또 그 다음이 이어지는 게 비용 절감일 테고 민영화가 아니더라도 공기업 체질 개선이다 뭐다 하면서 엄한 데만 개선하려고 자꾸 이런 쪽에 비용을 줄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거는 줄여도 당장은 티가 안 나거든요. 정비하고 이런 쪽은 근데 다른 쪽을 개선해야 되는데 왜 체질 개선을 하는데 왜 심장 이런 거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죠. 하여튼 시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기후에 그치기를 바람하지 않으면서 네. 드디어 오늘 본 코너로 다시 넘어가네요. 오늘은 본 코너까지 넘어오는데 대략 10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금방 왔네요. 평소보다는요. 자 남아있는 대본의 장소가 몇 장일까? 졸라 많아요. 자 이번주 창조경제위원회 글로벌 창조경제위원회 이번주 창조경제위원회 무엇인가요?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는 은행이 발행하는 카드로 소유자로 하여금 즉시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도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카드입니다. 네. 한마디로 돈을 땡겨 쓴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일정한 신용으로 그렇죠. 신용카드가 생겨나게 된 계기를 보시면 아 요거 재밌네요. 네. 1950년에 미국의 한 사업가가 지갑을 사무실에 놔두고 뉴욕 맨하탄의 유명 음식점에 갔다가 곤욕을 치른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업가가 나중에 같은 음식점을 다시 방문을 해서 손수 만든 다이너스 클럽이랑 카드판을 내밀고 앞으로는 식사한 뒤 여기에 사인을 하고 나중에 한꺼번에 지불하겠다고 말하자 식당 측도 그의 확실한 신용을 믿고 흔쾌히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후에 그가 200여 명의 친지와 친구들에게 카드를 나눠주고 가맹식당도 14개로 늘렸는데요. 이것이 지금 시티그룹 소유인 다이너스 카드의 효시라고 합니다. 되게 굉장한 분인데 이거는 이 신용이죠 결국은 이게 된다는 게 이게 뭐 내가 가서 어떤 식당에서 그러니까 약간 외상장구가 발전한 느낌이죠. 약간 이거를 외상이야. 그렇죠. 외상인데 이 유형의 뭔가 카드를 만들었다는 게 그러니까 내가 브루마블 돈 가지고 그냥 이걸로 이제 앞으로 달아 달아 이러면 뭐 누가 하겠어. 실제로 그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 케네디 케네디가 이제 막 어릴 때 케네디 형제들이 막 자라고 있었던 그 시절에 1900년대 초반에 네. 이 집이 워낙 부자니까 이 케네디 가문의 애들은 어 일설에 의하면 지갑을 안 들고 다니는 거라. 돈도 안 들고 다녀. 이야. 동네에서 그냥 물건 사. 근데 사람들 알지? 제가 케네디 집 자식인 걸. 그렇죠. 그러니까 가게들도 그냥 줘. 그러면 나중에 나중에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돌아싸. 우리 도련님이 여기서 얼마 쓰고 가신 거 그들은 돈 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는 카드인 거지 얘네들은. 얼굴이. 그 집안 애라는 거 자체가 무한 외상. 그게 신용이군요. 진짜 애기 때는 좀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그랬던 동네 자체가 조그마하니까. 그렇죠. 가능하죠. 요새 초등학교 앞에는 그래서 일부러 엄마들이 미리 선결제해 놓는 경우도 많더라. 이건 또 신용하고 좀 다른데 그거 알아요? 나는 요새 처음 알았어. 근데 그게 요새는 되게 보편적이래. 문방구나 학교와 마트 같은 데에다가 엄마들이 결제를 미리 해놔. 애들이 이제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무슨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싶으면 아이스크림 들고 와가지고 카운터에서 전화번호 뒷자리라든가 뭐 이렇게 번호 얘기해주면 어 그래 하고 그냥 내주고 거기서 물건값 까고 그 우리는 선결제는 아니었는데 고등학교 때 고3 이럴 때 앞에 문방구에서 외상 많이 안 하셨어요? 아 외상 하지. 문제지 이런 거 왜냐면 교복 입고 몇 학년 몇 번 다 나오거든. 그거 다 달아놓고 그래가지고 졸업할 때까지 안 하면 그 보드지 이런 거에 써놓고 아 그런 게 있었구나. 네. 하여튼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우리나라는 은행제 카드로 국제은행이 부수 업무를 하고 있는 국민 비자 카드 은행 신용 카드 이게 BC 네. 판매점 카드 등 3종과 외국계 카드로는 아멕스 다이너스 클럽 카드 등 2종 전문회사 카드로는 코리안 익스프레스 세종 카드 등 2종이 있었는데 네. 1996년 당시에. 네. 1996년 당시입니다. 여기서 판매점 카드로는 신세계 미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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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옛날 단어인데 네. 이 주요 백화점 카드 등이 발행되었고요. 가입 회원은 1996년 당시에 약 240만 명에 이르렀다고 지금은 뭐 말도 못하죠. 이때 230만 명 40만이었지만 네. 지금은 뭐 그렇죠. 아 이제 96년이 너무 옛날이라는 게 느껴지는 게 네. 제가 어제 무슨 케이블에서 97년 가요톱10 2월 거 봤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옛날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화면이. 글씨체부터가 다르죠. 96년이니까 20년 전이에요. 20년. 우와. 박새로우미랑 오이시러우는 미취화 가동이었던 여튼 네. 이렇게 그 가입 회원이 늘어나게 된 데는 1987년에 정부가 그 법을 새로 만든 게 하나 있어서 네. 그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 1987년 신용카드업 법을 새로 만들어서 신용카드업의 건전한 육성과 소비자 금융 활성화를 뒷받침해줬다고 합니다. 87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신용카드가 이제 시작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신용카드 회사의 업무 영역도 확대하고 법제화시켜서 카드 회원에 대한 지급 보증 및 자금의 융통 여행 알선 보험 대리 물품 및 용역의 할부 또는 외상 구매를 위한 위한 지급 보증 업무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회원들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신용생활의 편의를 극대화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이 80년대 말이죠. 신용카드업법이 나와서 신용카드 근데 많이 그렇게 확 늘진 않았잖아. 그때까지만 해도 좀 보편적이지는 않았었는데 네. 그 1996년 이때가 확 늘어가지고 이 문구가 들어간 거잖아요. 네. 신용카드 사용하는 숫자가 240만 명으로 아 그렇죠. 그때 기억나시죠? 막 TV에서도 엄청 신용카드 남발해서 그 발급을 해줘가지고 이게 카드대란이 되죠? 2000년대 초반에 네. 그 기억이 나네요. 2013년이 되어서 2013년 기준에 은행계 카드에는 농협, 외환은행, 한국시티은행, BC카드, 수요업 중앙에 저희 아버지 수요업 카드 쓰세요.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등 8종이 발행되고 있고요. 은행계 전업 카드사 은행계 전업 카드사로 하면 은행을 하면서 카드사를 따로 운영하는 겁니다. 농협, 외환, 한국시티은행, BC, 수요업 중앙 이런 거는 그냥 수요업 BC 카드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 은행계 전업 카드사 국민, 국민 카드 따로 있죠. 우리은행, 우리카드 하나은행, 하나카드 신한은행, 신한카드 이렇게 4종이 은행계 전업 카드사로 발급되고 있고 대기업계에는 현대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백화점은 갤러리아, 현대 등 2종만 현재 발행 중이고 또한 산업은행 캐피탈에서 기업 전용 신용카드 발급되고 있고 해외 신용카드 브랜드는 비자마스터 아멕스 다이너스는 이제 J12까지 이제 요새 을련카드 중국 을련카드와 BC글로벌 등이 현재 발급줄이라고 합니다. 발급 방법은 예전보다는 어려워졌어요. 예전에 아마 기억을 못하실 가능성도 높은데 카드대란 나기 전에는 뭐 그냥 일종 소득이 있고 없고는 그냥 신청하면 다 해줬어. 그냥 사람이면 다 내줬나요? 그냥 성인이면 그냥 다 내줬던 것 같아. 그래서 막 얘가 갚을 가능성이 얼마나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사실은 그렇게 약간 무분별하게 발급이 되면서 소비 신장이 굉장히 된 것도 있지. 근데 이게 나중에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이제 아 그때 카드로 인한 신용불량제들이 대거 이제 양산되면서 회사가 하나 막 무너지고 이렇게 됐던 거죠. 발급 방법은 요새 같은 경우는 은행 갑니다. 신용신분증 갖고 신용도 체크 때문에 처음 발급일 경우 일주일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사회초년생일 경우에는 신용등급 6등급은 충족이 되어야 되고요. 근데 보통 그냥 이제 회사 다니게 되면 대충 다 나옵니다. 은행에 이제 그 뭐야 자기 이제 월급 찍히는 거 이런 거 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네. 온라인 카드 신청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이나 카드사 홈페이지에 가서 네. 하고 아 이 설계사 부분이 사실은 되게 네. 그래서 아 요거는 좀 지난 기사긴 한데 2014년 10월 기사입니다. 근데 아주 오래 지난 것도 아니에요. 이 설계사를 통해 이제 카드 모집을 하는데 네. 온라인에서 이제 커뮤니티 같은 데서 불법으로 카드 불법 모집이 일어났을 때 어떤 그 현상이 발생했나 요거 기사 한번 보니까 네. 약간 휴대폰하고 비슷한 그게 있는데 그래요. 휴대폰 맞아.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기사 헤드라인은 별천지 뽐뿌 판치는 카드 불법 모집 무기력한 금융당국 이라는 제목이고요. 내용을 보시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가 신용카드 불법 모집의 온상이 되고 있다. 특히 대다수 카드 모집인은 만원을 뜻하는 별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감독 당국의 단속을 피해 버젓이 불법 모집 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라는 내용인데 카드를 발급하는 거를 인터넷으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모집인이 뭘 올리면 이 사람을 통해서 가입을 시켜주는 거죠. 네. 저도 처음에 신용카드 발급받을 때 연예비 면제 시켜주고 우리 인터넷 왜 신청하면 얼마 준다 이런 것처럼 비슷하게 이 설계사를 통해서 하면 얼마를 이렇게 나중에 돌려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약간 연예비가 비싼 카드면 연예비 첫 회는 무조건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일단 내고 이제 설계사가 돌려주는 식으로 그런 거죠. 왜 이런 게 판을 치냐면 실제로 지금도 마찬가지긴 한데 또 지인 중에 카드사를 다니고 있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집인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카드 개설 같은데 실적이 좋으면 보험과 마찬가지죠. 인센티브가 잘하시는 분들은 정말 상당해요. 진짜 제 친구 그 지인의 말에 의하면 이 진짜 영업력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 인센티브 받는 게 상당하신 분들은 실제로 알바도 고용해서 이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워낙 내가 규모가 좀 되게 이제 하니까 도와주는 사람을 보수를 주고 이렇게 썩어가면서 좀 이렇게 넓게 하는 거지. 근데 온라인이 굉장한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이거 별 준다 이게 뭐냐면 카드도 종류에 따라서 가령 연예비가 좀 되는 카드들 이런 카드들을 실제로 자기한테 떨어지는 수당이 꽤 되니까 자기 수당을 직접적으로 얼마를 떼고 주든 다 주든 일단 나한테 무슨 모집 모객수 자체의 숫자가 필요하면 좀 많이 떼서 그냥 공격적으로 하겠지. 아니면 뭐 한 반반씩 가라. 그러니까 자기가 받는 인센티브는 그냥 주는 거예요. 사실 이런 류의 영업이 많죠. 보험설계사분들도 선물 주시잖아요. 휴대폰 개통 같은 경우도 사실 이 느낌인 거고 그리고 자동차도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도 개인 돈으로 영업사원분들께서 판매수당으로 받는 거를 페이백 해주신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영업이 많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튼 그래서 카드 모집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뭐 오프라인에서 한 명 한 명 만나서 하느니 온라인에서 이렇게 딱 나 통해서 하면 별 몇 개 지원합니다. 별 몇 개 지원합니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밑에 이렇게 기사 보니까 7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 이상 카드를 사용한 조건으로 별 25개 25만 원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단 모객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카드 사용 실적에 따라서 들어오는 인생 같은 경우가 있다고 치면 여기서 또 띄워준다고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불법 모집이지.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을 보면 카드 모집인은 신용카드 발급 과정에서 연회비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룰이에요. 7만 5천 원짜리 연회비 카드를 모객을 한다고 했을 때 7천 5백 원 이상의 선물을 못 주는 거지. 근데 여기는 모든 룰에서 다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별이라는 용어를 우회해서 이거 약간 현화 표인복 약간 이런 느낌 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들 모집인의 혜택을 제공하는 조건을 보면요. 단순히 카드 모집인 개인의 일탈로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다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카드 모집인은 신규 회원을 모집하면서 3개월 동안 매월 얼마 이상을 사용하고 6개월 동안 해지하지 않는 조건으로 혜택을 제공하는데 핸드폰 같네요. 네. 해당 카드사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기록이 없거나 해지한 지 6개월 이상 지난 신규 회원이어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붙여요. 카드사가 카드 모집인에게 실적 수단을 제공할 때 적용되는 조건하고 같은데 결과적으로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불법 카드 모집 활동은 카드 모집인과 신규 회원만 리스크를 떠안고 있는 규조라는 거예요. 회사가 책임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건 말로 할 수 없으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게 너무 많아서 예전에 우리가 단통법 다루는 대로 그랬잖아요. 통신사에서 60만 원, 7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신규 회원 유치할 때마다 이렇게 업체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해요? 이 돈을 손님한테 줘가지고 자기네 횡수가 늘기를 바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돌려가기 한 거란 말이에요. 사실상 그러니까 개인의 일탈로만 보기 어렵다는 건 이런 거죠. 결국 리스크는 이 뺀 최하 쪽에서만 이제 감당하게 되는 거고 그거를 움직이는 이제 위에 회사 자체에서는 어? 우리는 뭐 우리가 준 거 아니다. 이런 거죠. 아, 그럼요. 아, 이런 거 많습니다. 여튼 이런 게 그래서 우리가 뭐 대형마트나 백화점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왜 카드 하실래요? 이렇게 아줌마님께서 그게 원래 불법인 경우도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특정 대형마트에서는 부스가 마련된 곳에서 카드 모객을 할 수 있다든가 어,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거는 실제로 그 카드사가 그 독점 권한을 받고 거기에 부스를 설치한 곳이 있고 그러면 개별 다른 카드께서 모집인 분께서 거기서 활동하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아, 맞아요. 보통 그 일정 대형마트는 그 뭔가 협의된 카드를 뭐 만들려고 부스가 마련되고 부스 설치 그거 사실 돈 받는 거거든. 아, 생각해보니까 저 백화점에서 막 길 지나가다가 그냥 만드시라고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아, 하긴 실제로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의 경우에는 어떤 특정 야구장에 그 카드사가 어떤 협약을 맺고 동심을 하고 이제 부스에서 카드 모객을 하도록 허락받고 있었는데 가끔 얘가 이제 주말 경기 같은데 그냥 가는 거야. 가는 게 뭐냐면 그분들 이제 자기네 회사 사람들을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 불법 목격하는 사람도 잡으러 가는 거기도 하거든. 아, 아. 이쪽에서는 정당하게 돈 주고 영업하는데 그렇죠. 여기서 막 이렇게 아, 그렇죠. 아니죠. 그래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으로 우리 신용카드 서비스 한 번 봅시다. 네. 단기 카드 대출 아, 우리는 이런 말은 안 쓰죠. 현금 서비스 현금 서비스 현금 서비스 어떻게 되나요? 네. 개인별 현금 서비스 잔여 한도 이내에 이용 가능한 서비스로 이자율은 연 6.4%에서 27%까지 신용 등급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그래서 즉시 이체 예약 이체 카드 대금 결제 이렇게 세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현금 서비스가 카드 돌려막기의 어떤 저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 카드 한도에서 카드 한도가 있고 그 카드 한도 안에 현금 서비스 한도가 따로 있어요. 아, 맞다, 맞다, 맞다. 가령 그래서 뭐 A라는 사람의 카드 한도가 600만 원이면 네. 어떤 경우엔 현금 서비스 한도는 한 200까지만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고 옛날에 문별하게 돌려막기 할 때는 A카드사 빵꾸나면 B카드 현금 서비스 받아가지고 A카드사 맞고 B카드 결제일 도래하면 C카드사 현금 서비스 받아서 B카드사 맞고 이렇게 하는데 초반에는 이게 좀 한도 내에서 막아지는데 어쨌든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이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율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는 점점 이제 압력이 커지다가 폭발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 좀 두들릴 수 없게 되는 어떻게든 돌려막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니까 네, 그리고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된 이유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몇 개사 이상의 카드사에서 현금 서비스를 받으면 신용도가 실제로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약간 나도 모르게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랬다가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를 해야겠네요. 그리고 현금 서비스는 가급적 안 받는 게 제일 좋죠. 그렇죠. 그 다음이 이제 카드론이 있죠. 현금 서비스가 아니라 네, 장기 카드 대출이라고 하는데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대출 가능 금액은 5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대출 기간은 3, 6, 9, 12, 18, 24, 36개월 상환 방법은 총 대출 기간 동안 원금은 매월 균등 분할 상환하고 이자는 대출 잔액에 대해서 매월 후취하는 방식입니다.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의 대출 가능 금액은 신용 등급별 200만 원에서 천만 원 범위 내에 차등 적용되고요. 대출 기간은 12개월 한정입니다. 상환 방법은 총 대출 기간 동안 원금은 만기 일에 일시 상환하고 대출 잔액에 대해서 매월 후취하는 방식입니다. 두 가지네요. 보통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을 많이 하죠. 이게 물건으로 따지면 할부예요. 돈을 일단 받아 그리고 그 돈을 매달 쪼개서 똑같이 상환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네요. 단기 카드 대출은 그냥 돈을 다음 달에 갚는 거고 장기는 돈을 할부로 갚는 거고 카드로는 일반적으로 이런 거잖아요. 한 360만 원을 36개월로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10만 원씩 갚는데 어쨌든 360만 원에 대한 이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이자를 플러스해서 매달 할부금 빠져나가듯이 갚는 거지. 이 경우에는 사실 갑자기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거나 큰 돈이 아닐 경우에는 이게 또 상당히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갑자기 병원비가 필요하다거나 이럴 때 근데 내가 무슨 은행 대출로 받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왜냐하면 이거 받으면 당장 신용등급에 영향을 갈 것 같지만 또 잘 갚으면 되거든. 연체만 안 시키면 그럼요. 다음이 이제 리볼빙이죠. 리볼빙이 아주 핫한 적이 있었죠. 사실 이게 뭐냐면 리볼브에서 나온 말인데 결제할 대금 중 일정 비율만 해결하면 결제일이 연장되어 나중에 갚아도 된다는 식의 서비스인데 이런 거예요. 내가 이번 달에 카드를 200 썼어. 근데 나한테 돈이 50밖에 없는 거지. 리볼빙 서비스를 미리 해놨으면 이번 달에 50만 내도 돼. 그래도 연체가 안 돼. 150은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시 아주 잠깐 돈이 없을 때 결제 금액의 일부를 연체 없이 갚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수수료가 적용돼요. 어쨌든 늦게 내기 때문에 연체까지는 아니어도 이자는 내야 돼. 그래서 갚아야 하는 돈도 천차만별이고 자기 신용도가 중요하죠. 리볼빙의 수수료는 현금 서비스의 수수료와 맞먹기 때문에 연체를 피하려다 오히려 폭탄을 안게 되는 겁니다. 현금 서비스가 수수료가 가장 높아요. 당연히. 리볼빙 수수료도 맞먹는다는 거죠. 카드사가 지은 서비스의 이름처럼 열심히 돌리고 돌림으로 카드 돌려막기가 결국 달릴 바가 없죠. 내가 원래는 한 달에 카드값이 100만 원밖에 소화가 안 되는데 300 썼다고 해서 200을 나중에 간다고 해서 내가 그게 단순히 한 번 정도는 가능할 수 있어도 내가 근데 쓰면 쓰면 이미 커져버렸다. 그럼 계속 뒤로 누른다. 제가 리볼빙 때문에 한 번 좋게 될 뻔한 경험입니다. 아 그런가요? 내가 리볼빙을 쓴 건 아니야. 나는 원래 리볼빙을 할 생각이 없었어. 내가 뭔가 잘못 클릭을 했던 거 기억나요? 내가 그런 말 했던 거? 잘못 클릭을 했나? 내가 무슨 OK를 눌렀나? 아니 나는 카드 금액이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만큼 써가지고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면 좋은 건데 그게 안 빠져나가고 생각보다 카드값이 이번 달에 왜 이렇게 안 나왔지? 그렇게 한 석 달 지나면 됐어. 그게 돌라 쌓인 거지. 그러면 어차피 네가 네가 써놓고 안 낸 돈이 있으니까 통장이 있을 거 아니냐. 대박이다 진짜. 있긴 있었지. 그렇죠. 아 근데 상대적 박탈감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이자까지 해가지고 돈 280만 원이 그냥 훅 나는데 아 이거 무슨 아 진짜 가슴 아프다. 그러니까요. 근데 생각을 해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이자가 쌓았다는 거 아니야. 얼마나 열받아. 하여튼 이게 자기도 모르게 리볼빙 같은 거 될 수 있기 때문에 체크하세요. 나는 그래서 그 이후로 그냥 리볼빙 없앴거든요. 야 돌려완기 하니까 네. 한 1년 전인가 본 영화 생각나네요. 종이다리라고 일본 영화인데 그게 일본에서 그 은행 업무가 왜 자동화가 되기 전에 은행원들이 이렇게 집마다 방문을 해가지고 예금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돈을 받아가지고 이제 은행에 보관하고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은행원이 그 돈을 중간에서 인터셉트 할 수 있는 구조이 있던 거죠. 그러니까 부정한 짓을 저지르려면 그래가지고 한 은행원이 이제 그렇게 하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예금 증서 이런 거는 가짜로 만들어내고 갑자기 근데 한 고객이 내 돈 좀 돌려달라. 이렇게 하면 돈이 없는 거야.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그 돈을 다른 고객 돈으로 돌려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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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그 불법 사기다 단계나 불법 투자 위치도 엄청난 이윤을 그 이자로 투자에 대한 저기로 저기로 준다고 해놓고서 새로운 고객을 유치해서 그 이자를 앞서온 사람한테 줘서 일단 불려놓고 커졌을 때 한 방에 슈킹하는 방송을 여러 개 하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한 사람이 여러 개를 하다 보면 돌려먹기 또 되는 거야. 여기서 했던 거 저기서 또 쓰고 멘트 돌려먹기라는 용어가 있죠. 여러 예능 프로에 패널로 출연한 여사인이 여기서 했던 에피소드를 다른 데만 한다든지. 아 맞아요. 그러면 대본에 시청자들이 압니다. 두 군데 정도에서 하는 건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이상 넘어가면 사실 요새는 또 재방송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그렇죠. 진짜 그만큼 많이 하려면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돈이든 머리에 지식이든 그렇습니다. 네. 다음 포인트죠. 아 요거는 정말 우리하고 너무너무 친숙한 허공으로 날아가는 아까운 내 돈 신용카드 포인트는요 쓸 때마다 쌓이는 건데 보이지 않는 돈이죠. 언뜻 공돈처럼 보이지만 사실 포인트는 이미 신용카드로 지출한 돈의 일부를 돌려받는 거지만 안 쓰고 날아가는 게 2006년부터 10년까지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가 무려 총 7조 6천억인데 이거는 파워볼 6장인데 이 가운데 사용되지 않고 소멸되는 포인트가 무려 6천억 이었다고요. 8% 이상 허공으로 쓰자니 귀찮고 버리자니 약간 포인트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 포인트를 우리 오이시러가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품 구매에서 금융 상품 가입에 이르기까지 포인트의 활용 범위가 아주 넓은데요. 우선 포인트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찻잔, 다리미, 전기밥솥 등의 각종 생활용품을 구매하는데 요긴하게 쓸 수 있고요. 심지어 요즘은 카드사용 금액도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또 패밀리 레스토랑, 백화점, 주유소, 영화관, 놀이공원 등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포인트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인지를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번거로움을 피하려면 포인트를 기프트카드로 바꿨으면 되는데 이 기프트카드는 상품권이나 일부 대형 백화점을 제외한 신용카드 가맹점 및 인터넷에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다음에 재밌는 거 있네요. 소득공제 혜택 받을 수 있는 포인트를 기부. 기부. 다음 흩어진 포인트를 모아주는 포인트 통합 사이트. 이거 진짜 좋다. 이거 한번 소개해 주시죠. 나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아. 온라인에서 카드사 홈페이지 내에 있는 포인트 전용 쇼핑몰을 이용하면 다양한 상품을 시중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홈페이지 몇 가지가 나오는데 이거 소개해도 되나요? 네. 포인트 파크 포인트 아웃렛 넷포인트 띠앗 등과 같이 여러 카드회사에 흩어진 포인트를 모을 수 있는 포인트 통합 사이트들이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졸라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포인트로 세금도 낼 수 있대요. 이거 좋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낼 수 있는데 국세청 대단합니다. 2011년 10월부터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 납부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포인트로 낼 수 있는 세금은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 모든 국세 세목에 적용되며 최대한도는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한도와 마찬가지로 500만원이라고 훌륭해요. 그래서 국세신용카드 납부 전용사이트가 따로 있대요. 카드로 텍스 카드로 텍스를 낸다는 거죠. 직관적이다. 그런 뜻이나 신용카드별 포인트를 신용카드별 포인트를 확인해서 결제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 정산되면 카드 포인트로 일부 적용할 수 있는 혜택이 있겠네요. 나는 여기서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온라인 게임 이나 모바일 게임을 하신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현질하세요. 오? 아이템을 보다 그렇지 보다 내 돈 쓰지 않는 기분 내면서 꽁돈으로 그렇지 꽁돈으로 꽁돈으로 얻는 것 같아요. 나의 캐릭을 그렇죠. 내 캐릭을 내 포인트로 파워업할 수 있다. 세상에 이거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바로 다음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려고 좀 아껴놓은 게 있어요. 이 다음이 뭐냐 포인트에서 이거 중요합니다. 선포인트제 용돈 받아쓰는 모든 남편들의 로망이죠. 이게 아니면 원하는 좋은 상품을 살 수 없다. 지난번에 너클님도 말씀을 하셨었죠. 선포인트제라 하면 한번 소개해 주시죠. 카드사에서 미리 지급받은 포인트로 물건을 구매한 뒤 해당 포인트를 채울 때까지 카드를 사용하는 결제 방법입니다. 2015년 1월 기준 최대 70만원 한도로 결제할 수 있었는데 현재는 50만원이라고 그래요? 나 지금 70인 줄 알았는데 현재는 50이에요. 다운됐네요. 두둥. 3년 내에 7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쌓아서 갚기 위해선 매달 150만원 이상 카드를 긁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제가 여기서부터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충격인데 나 분명 1월 달에 확인했을 때 어디에 있는 70만원이라고 써있었는데 그게 잘못 표시된 거일 수도 있겠네요. 선포인트제는 사실상 이거죠. 포인트 가불이죠. 그렇네요. 더 쉽게 표현하면 받을 포인트를 미리 땡겨 써버리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할인이 아닙니다. 근데 선포인트제를 홍보하는 몇몇 가전제품 업체나 판매업체나 몇몇 쇼핑몰을 들으면서는 이걸 마치 할인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할인처럼 느껴지게 하는 거지. 50만원 당장 싸게 구매하는데 어차피 고객님 100만원씩 카드 쓰시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차피 받아가지고 이거 미리 내는 겁니다. 라고 하면 근데 이거 잘 이용하면 그게 맞기도 하죠. 여기서 선포인트를 이용할 때 중요한 판단 포인트는 뭐냐면요. 첫 번째 내가 한 달 평균 얼마 정도의 카드를 쓰고 있고 그래서 이 평균 쓰는 카드 대비해서 내가 정말 3년을 쓰면 왜냐면 선포인트는 3년 할부거든요. 3년 동안 얼마의 포인트가 쌓인지를 대략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경우 여야 하고 두 번째 내가 한 달 평균 쓰는 포인트가 내가 지금 지른 선포인트 땡겨 쓴 거에 부합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만약에 예를 들어서 50만원을 최대한으로 땡겨 쓰면 36으로 나누면 만 몇천원씩 갚아야 되는데 나는 사실 만원씩밖에 포인트가 안 생겨 내 돈으로는 하지만 나는 하겠어 난 인지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 6천 얼마는 현금으로 나가요. 아 그렇게 되는구나. 이자가 좀 붙긴 하지만 그러면 그래도 어쨌든 간 좀 싸게 사는 느낌이 나죠. 이렇게 이 정도를 인지한 상태에서 긁는 거는 오히려 굉장히 합리적이거나 혹은 뭐 하여튼 굉장히 영민한 소비가 되지만 이게 그냥 나는 아 이거 할인받은 거네 하고 사실 선포인트 지내로고 또 왜 카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립형이 있고 할인형이 있죠. 물론 적절히 좋아야 된 것도 있지만 정립형이 바로 포인트가 생기는 카드 내가 쓰면 쓸수록 일정 퍼센트가 포인트가 쌓인다. 할인형은 내가 긁으면 긁을수록 몇 퍼센트씩 할인 청구가 된다. 근데 나는 할인형 카드 열심히 쓰면서 포인트 선포인트 받으면 그거 그냥 선포인트만큼 다 돈으로 갚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적립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머리를 더 막 알아보고 이런 분들은 내가 내 생활 사용 습관까지도 파악하는 거지. 왜냐하면 카드 포인트 같은 적립형 포인트 적립형 카드라도 어떤 데서 소비하냐에 따라서 또 포인트 적립되는 퍼센티지가 다 달라요. 나는 마트에서 사는 게 많고 외식하는 게 많다. 그러면 그쪽 포인트가 많은 걸 쓰시면 되는 거고 나는 주유 자기가 돈 많이 쓰는 쪽에 포인트가 잘 적립되는 걸로 하면 훨씬 더 이 포인트가 잘 쌓일 수 있죠. 한 지난 2주 동안에 내가 소비한 장소들을 한번 적어보고 그럼요. 데이터를 만들 필요가 있네요. 약간 뭔가 카드 속의 카드 같은 느낌이에요. 이름도 선포인트 막 이런 거 아니고 세이브 결제 막 이러니까 뭔가 진짜 존나 세이브 되는 거 같아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세이브제가 선포인트제구나.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름이 조금씩 달라요. 여튼 관련 기사 제목도 이렇게 호객님 신용 카드 포인트 결제 어떠세요? 이건데 결국 이 기사 되게 긴데 짧게 요약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자제품 같은 거 팔 때 60만 원짜리 원가 이렇게 해놓고서 무슨 카드사 이용하면 10만 원 확 화살이 빼놓고 사실 50만 원 선포인트 아 그게 그거구나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그 카드사를 이용하면 할인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많다고 그래서 잘 봐야 돼요. 아 진짜 잘 봐야겠다. 잘 보는 게 중요했다. 그 자기가 얼만큼 포인트가 쌓이는지 하여튼 알아보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단순히 카드사 연회비 연회비 연회비가 높다고 반드시 피할 것만도 아닌 게 내가 정말 이 연회비에 비해서 얻는 혜택이 되게 많다. 왜냐하면 연회비가 높으면 혜택이 많으니까 네.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면 연회비가 좀 높은 거 쓰는 것도 굉장히 전략적인 이유가 될 수 있죠. 카드사에 의뢰해서 14,000포인트를 쌓기 위해서 얼마만큼 카드를 사용해야 하는지 문의했다고 해요. 이때 이 기사에서 네. 2015년 초인데 대략 85만 원을 카드로 사용하면 11,000포인트가 쌓인다는 겁니다. 한 달 11,000을 36개월로 곱하면 대략 36만 37만 원의 선포인트를 하면 매달 그 카드로 85만 원을 쓰면 된다는 거예요. 85만 원 정도는 아마 뭐 결혼한 가정이나 그 이상 쓰는 경우가 꽤 될 거예요 아마. 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한 번 물론 가맹점에 따라 정립 비율 다르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14,000포인트를 쌓기 위해서는 100만 원 전후 그러니까 40에서 60만 원 정도 카드 이용하면 충분하다는 식으로 이제 꼬시는 영업사항도 있다고는 하는데 네. 그거는 이제 잘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14,000에 36 곱하면 대략 거의 한도까지 가겠네요. 50만 원. 그렇죠. 50만 원 선포인트 긁으면 노예처럼 100만 원을 36개월 동안 그런데 물론 그 정도는 노예가 아니더라도 써야 되지만 네. 약간 부담감이 몰려오는데 그러게요. 느낌이 다르죠. 네. 또한 신용카드 포인트 선지급 결제에는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공짜가 없습니다. 국민카드의 경우 결제금액에 따라 최소 5.5에서 7%까지 수수료 받고 있고 6.5에서 7.9% 신양카드 삼성카드, 로테카드 6.5% 이 정도면 뭐 그냥 꽤 센데 만약 포인트를 매월 약속하는 액수만큼 채우지 못하면 다달이 결제대금과 이자를 현금으로 갚는 거예요. 카드 관계자는 포인트 선지급 결제는 엄연히 할부라면서 그래서 할인이라고 현혹하는 업체에 속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할인이라고 생각 말고 할프라고 생각을 해야겠네. 네. 할프인데 그런데 선 포인트에 굉장히 좋은 면이 한 두 가지 정도 있죠. 하나는 소멸되는 포인트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지. 미리 쓰니까요? 7조 6천억 중에 6천억이 날아갔다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티끌티끌티끌하니까 신경 안 쓰면 없어지는 거 많거든요. 애초에 미리 땡겼으면 알아서 다 빠져나가니까 좋은 면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간에 당장에 부담을 줄일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써야 되는 돈 그만큼 당연히 그 포인트로 대신 나가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쓰면 그냥 호갱이 된다는 거 주옥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본인의 소비 패턴을 정확하게 알아요. 대략 6, 7% 이자 내고 할부 사는 거라는 거 네.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네. 아 이렇게 포인트의 세계는 진짜 무궁무진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포인트 말고 또 양재산매 할인형 카드도 있고 우리가 카드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 너무 많은데 많은데 저희가 벌써 녹음을 한 지 거의 3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어요. 아 장장 그래서 저희는 특단에 왜냐하면 저희가 남은 분량이 저희가 갚을 수 있는 분량이 한 1시간 정도 더 하면 갚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40분 정도 더 하면 네. 저희 포인트는 그러면 저희가 꾸역꾸 하겠습니다만 저 이 시기에서 방송 선언 하나 하겠습니다. 뭔가요? 최초 네. 방송 분량 리볼빙 다음에 갚겠어요. 갚겠습니다. 네. 저희가 100을 해야 되는데 50 했어요. 나머지 50은 다음 방송으로 이거 이자율 높은데 그만큼 재밌어야 되는데 아 그렇죠. 저희 이자율 15% 계산해서 65로 갚겠습니다. 어머 아니구나. 57.5군요. 아 20% 수확은 안 되네. 아 그렇지. 이자율 20% 계산해서 네. 65로 갚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국내 최초 팟캐스트 방송 리볼빙 서비스 네. 못다한 내용은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네. 그리고 뭐 청취자분들이 카드 관련해서 남기고 싶은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이거는 정말 함께해야 됩니다. 우리는 카드를 다 같이 쓰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카드업계에 종사하시는 분 오 그리고 카드로 인해서 나는 나는 꽤 합리적 카드 생활하는 것 같다. 네. 한 세 개 만들어 놓고 배틀 뭐 할부 뭐 할인형 정립형 막 이렇게 요리조리 메시가 개인계 부리듯이 취미더 카드 카드왕 선발대회 그리고 나는 졸라호구다. 아 개호구 혹은 나는 카드라고는 아직도 안 만들고 있는 체크형 인간이지만 나는 현금으로 내민다. 네. 하지만 카드가 좀 궁금하다. 이런 걸 알려도 하시는 분들은 청취자 후기 게시판에 마음껏 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카드를 다루는데 카드를 다루는데 할부가 없으면 재미가 없죠. 할부 정말? 네. 다음 편에 얘기를 해야겠다. 네. 할부를 다갑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황혼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한 달이라도 할부 없는 네. 한 달이라도 할부 없는 시기가 도래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조금 더 알찬 정보를 가지고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하지만 인사는 하고 끝내야죠. 여러분 또 할까요? 마지막은 오랜만에 돌아오는 오이시로의 끝인사를 들어볼 텐데 카드 함부로 긁지 마라. 너는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따뜻한 잔액이었느냐.